자 뭐 어떻게든 간에 어 소금사막에 있는 살란드 구름지로 가야겠네 가네 어 가긴 간다 그래도 어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생명 살렸네요 원래 래프트포즈드2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있대요 그 뭐야 그 뭐야 제잉스 버즈 유 세임 마이 브라더 제가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뿐이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죠 자 그럼 스킨을 또 뭐로 찍어 와나 그건 머리 아파 홀딩 뭐지 또 아 이럴 때는 좀 머리가 좀 아프네 일단 세이브를 시켜놓을까 스킬 스킬 포인트 이번에 일단 세이브를 시키자 어 웬만한 일단 세이브를 시키고 어 일단 세이브를 시켜놓고 우선은 어 이쪽으로 갑시다 에 자 사이드 퀘스트 하나 그리고 어 더 이상은 마차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허 도적들까지 습격해오고 거쪽은 지금 지금 임시 야영지 쪽을 한번 가봐야겠구나 어 거기까지 가야한다 어 그쪽은 지금 임시 야영지 쪽을 한번 가봐야겠구나 아 깨려섭나 안하고 마세요 어 게다가 소금 광살리다 보니까 어 진짜 딱 여기 주변 물어 이게 다 어 아 소금 사막이라고 하지 진짜 이 정도로 넓을 줄 몰라서 오 자 메에 아 아우 자 어서 입구를 찾아 나를 위해서 말이야 흐흐흐흐흐흐 이 자식 봐라 이거 뒤에 꽃무늬를 붙여보겠다고 메디브를 보낸 것 같은데 그치 메디바 미안해 메디브라 이거 조금 그런 말도 알겠는데 어 게 레이븐이랄까 레이븐을 보냈다고 얘기하기는 않겠다 레이븐을 보냈는데 어 레이븐을 보낸 것 같은데 어 서둘러 소금을 가지러 가자고 도적단 때문에 흩어진 분들이 아직도 임시 야영지에 합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흐흐 이 도적들이 어 지금 어 득식을 득식을 거리로 갔는지 뭐라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외지인이 무슨 속셈이지 아하 자 이 대사 들어봤을 때는요 예 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제주도민이 어 제주도사 그 제주도사람들같은게 우리 그 대륙 대륙에 한반도에 대한 대륙사람들은 좀 마음에 안들어가는거 똑같은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 좀 이해가 맞을 수가 없 또 어렵게 생각한다면은요 좀 어 그 외국인을 좀 예 좀 뭐랄까 좀 좀 배척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죠 아니 저게 이제 경계한다고 하는게 맞으시면 몰라요 경계하니까 어 자 어쨌든 예 윽박죄서 미안하긴 하고 어 과옥인한 사람한테 어 그쪽도 도와달라고 하니 어 그리고 도시락 전달 전달 심부름도 받아야 하고요 예 으 자 보자고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우선적으로 가면서 1번 지역이 여기 1번하고 2번 여기 같이 있고 3번으로 어디 있을까 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겠죠 맨날 위치를 물어봐야겠네요 어 아 여기 없는거 같으니까 여기 2번 1번 2번 이요 어 여기 어 여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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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고 그나마 여기도 아직 성공의 몬스터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성공의 몬스터 안 보이고 그 아까 전에 그 저번에 또 역병에 있었던 그 지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성공이었죠 유령도 있었고 역병에 걸릴 그 지역이 있었고 오우 살짝도 레인입니다 어허 탈출 와중에 남쪽에 거기서 들 도적놈들이 있다고 하지 그리고 유랑민을 빼앗기고 솥단지 뭐 여러가지 회 bisty 브라브라브라브라 게다가 또 벨치까지 2번은 여기 있 고요 4번 보면은 plein 고개 구해 주고 이것도 나쁘지 않을까 근데 Che가 어떤 녀석이 인지를 좀 알아야 하니까 내가 사이트 뒤에 와가지고 얘네들이 펜치구나 어 이렇게 아주 어 빡 오우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은 아시죠? 왠지 모르게 어 데빌베이크라이를 영상케 하는거 같아요 어 이렇게 좀 내고 오우 내가 너무 땡냐 어 하긴 뭐 세긴 했겠다 어 세긴 했쇼 어 어 어 아 여러분 요즘식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 데이 오 어 으 으 어 으 으 으 여긴거 같지 이거지 어 요렇게 상대해주고 어 자 그리고 양키들의 영원한 에잇 착권 넌 좀 빠져잉 어 야 빠지려면 빠지 냈잖아 하여간 말을 안들어요 어 여기 또 보는건데 어 아 빡 어 어우 아 그냥 부족사놈이 있잖아 희생이 하네 원래 같았으면은 12개 구슬을 팍팍 박혀가지고 왜 못 움직일텐데 어 아 근데 위치를 내가 잘못 잡았구나 어 왠지 모르게 잘못 잡았네 어 어씨 위치를 잘못 잡았구나 내가 어 이쪽으로 들어가야 안되말이야 어 이쪽으로 들어가야 안되말이야 어 이쪽으로 들어가야 안되말이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 그리고 어 아 야 근데 M1 계열인데 생각해보니까 다섯발이여 난 원래 여덟발이 기본이지 않았나 이거 아무래도 에 근데 카르 98K를 어 어 아 뭐야 그 개베어 어 개베어 어 개베어 43인가 어 어 그거를 어 모티브레가 참고하니까 생각있는데 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네 어 어 됐어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해주고 어 또 딴 지하나 예 또 챙기고 가야겠네 어 빵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어 아씨 이거 안 포기하네 쪼칼 또 가만히 있어봐잉 어 가만히 있어라 있어라 어우 진짜 나나이하네 진짜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어 이쯤에서 에 도적단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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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으로 해서 이따 빠져나가야겠지 응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야겠지 원래 디아블로 같았으면 탈거 없이 아 이게 디아블로 투기주여 디아블로 투기주여 디아블로 투기주여 같았으면은 그냥 어 무대보로 막 나갔을거야 어 진짜 그렇거든요 네 아니 진짜 왠지 모르게 그렇달까 당신 누구야 자 하옥인이 북쪽으로 와달라고 했다고? 이 친구가 미쳤나 도적놈들이 쫙 깔렸는데 하하 그래도 뭐 쓰러졌잖아요 그치? 어 다 쓸어주고 했으니 어 다 쓸어주고 했으니 그리고 도시락 에 도시락 에 전해주고 어 고급기채 어 또 소금까지도 긁어와달라는데 어휴 힘들겠네 어 어 도망치 유랑민들도 찾아줘야 하고 한데 어 어 여의치 있구나 2번적이 어 그리고 어 어 여기서 이제 소금을 긁어져있고 어 어 나 요리에 어 하 호금까지 얻어주고 어 하 도적해 뭐 이런건 자 어찌될꺼번에 어 여기가 이제 도적돼 소고이구만 어 자 여기서 일단 놀아보자고 어 빵 빵 쏴주고 어 그리고 어 빵 냥키들의 영원한 에이 샷건 앞에 해바를 끝내주면 되겠지 이런식으로 어 아 근데 얘네도 부족들한테도 총을 좀 줘야 할텐데 어 요즘 총값이 비싸가가지고 못살아 어찌 못하나봐 그래도 노액끼라도 생각하시면 좋던데 노액도 하러 그냥 칼들에 잔치 된다고 보고 어 활도 쏘고 이런거 보면은 어 왠지 모르게 해 있잖아 어 어 이 구독놈들이 비싼해 보이게 한다 하지만 에헤 범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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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뭐 굳이 어 여기다 감시를 감시를 파괴해야겠다 어 그 지금 쉬는건 이 safe introduktion 중 엔치 이렇게 뭐 anca destin 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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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봐 친구 내가 어 이래봐도 이쪽으로 M1계런드야 M1계런드 아니 M1계런드라기보다는 어 개베어 43을 들고 있는거 모르는거 안보이냐 어 개베어 43 어 개베어 43 앞에 명암 내밀면 안되거든 어 발하고 총하고는 역시 상대가 안돼요 여러분 상대가 안되면 꼭 상대하게끔 하니까 어 맘에 안들 맘에 안들더밖에 아니 근데 벌써 퀘스트 끝났구나 어 일단 하고 일단 나가자고 일단 나가야자고 이렇게 해줘야지 어 알다시피 그 디아블로 디아 시리즈 같았으면 그냥 에헤헤 살것이 없었을때는 어 그냥 어 무작정 앞으로 다 쓸어버렸을거에요 어 디아블로 시리즈 만약에 디아2 하면은 진짜 근데 디아2 할때 아 그래도 그래도 레저럭션 나왔을때는 살건 안나올거 아니야 아 어 그래 어 그래 어 자 여기도 에 몬스터 처치하라는거 어 어 자 도덕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어 자 그러고나서 어 여기에서 또 인물들 인물들 얘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쪽으로 또 가야나 어 그리고 어 여기에서 또 에 몬스터 사냥어 이렇게 해주고 어 오우 아르마딜로가 여기서 어 나뒹구고 있었네 어 몰랐어 친구 어허 이것도 에 오우쉣 그거 예전에 보니깐 서브노티카이들 저런 비슷한 줄을 에 에 본적이 있었던거 같은데 어 왜 내가 그 기억을 못했지 내가 어 서브노티카이드 있잖아요 예 그런게 있어 버전 어 비스무리한거 어 왜 내가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어 그 생각을 이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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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liner가 별 볼이 없을까 어 그나마 다 이거 쟤네들은 비선공이라서 이제 도적놈들은 다 선공이라는 것 자체가 쪼꼬고 살짝 무서웠어 살짝 무서웠죠? 자 이것도 빨리빨리 해주고 어서오 자네가 도적들을 몰아냈다고 들었네 고마웁니다 예 고마웁니다 도적놈들이 설치고 설치는 와중 고마웁니다 암안은 예 전멸 쓰고 왔습니다 암안은 전멸 쓰고 왔어 오셨군요 전 먼저 와서 좀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음 자 어쨌든 유랑민들한테 또 정보가 어디야죠? 아직 별로 얻을만한거 못 얻었나보니 자 전설이라고 하지만 좀 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해야겠지 어 염자리 비석도 있대 어 거기에 또 또 어 오래된 비석이라 카바티안 왕국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헝 뭐랄 야 어쨌든 이렇게 전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어 뭐랄까 마음이 어 쥐숭숭할거야 어 웬만하면 품레이더 시리즈 해보시던 분들이라면은 예 이러한 류의 모험을 어 막 찾고 그러거든 어 근데 그런거 저도 아 그 지난 방송때 그 품레이더 한번 실환한가 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전설치고는 어 꽤나 스펙타클한 부분도 좀 있고 어 왜 그리고 또 하나 또 또 뭐이냐면은 어 뭐랄까 좀 미친놈 눈도 보고 그랬어 그러면 어 예 예 예 예 예 근데 어 비석이 염졸 어딘가에 있는데 도적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 어 울박이 돌 퀘스트 까지 어 자 봅시다 일단은 어 1번역이 여기있구요 2,3번은 지금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여기서 어 그냥 여기서 어 불러보면서 예 싸우는건 나쁘다 이렇게 이렇게 말이요 예 자 이렇게 이 다음에 어 좀 더 모여있을 때 뚫고 그랬나본데 응 그렇지 어 뭐 그럼 뭐 어차피 상관없지만 예 예 어쨌든 여기에 이제 소급저벨이 불을 지르는 것까지 오 이렇게 수도 있고 어우 무베르만이 여기서 어 왜 왜 이렇게 왔냐 싶었던 이 말은 또 왠지 모르게 어 내가 제가 지난번에 같이 하노거든 카스미라 생각나긴 한데 카스미가 이걸 보면은 어 왠지 모르게 어 슬퍼할지도 몰라 하지만 예 여기 게임은 게임일 뿐이죠 예 그치 어 미안하지만 어 너희들은 어 착관 앞에 그냥 에 좀 소용이만 있어줘 어 아 슈슈 어 이게 진짜 어 빠지쇼 어 빠지라고 어 자 자 불 지르고 어 어우 좀 아픈데 어 됐어 어 됐어 어 어 대박 대박 미안한데 어 샷발 앞에서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 이렇게 어 건네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힌모래 도둑사고 뭐 흰 모래 도둑사고 이렇게 상대를 해줘야겠지 이거 모여있는 녀석이 있으면 뭐 한꺼번에 상대와 상관없긴 한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해주기만 하면 진짜 훈끈 달아오게 했니까 에 빵빵 어 자 그리고 어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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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꺼져잉 으 으 으 으 으 으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박이 돌이 이제 어디있을까 이것도 이제 문제겠지 어 물박이 돌 어 물박이 돌이 어디있을까 어 어 이용가서나 아하 이런거였구만 아하 일단 빠 일단 빠지면서 가야지 어 어 그러면서 일단 빠져 어 이런식으로 아 맞다 1번 가야겠구나 어 1번 지역이 바로 여기 지역이구나 어 어 비석인데 어 어 오이씨 야 가는 길이 좀 험난하게 하네 에 원래 다 험난하게 한다 원래 험난한거 다 그렇게 하는데 쒯 여기에도 좀 장애꾼들이 많구나 어 어 이렇게 해 주구 어 어 그리고 어 양키들의 영원한 애인 그리고 어 양키들의 영원한 애인 샷건 앞에 좀 어 어 당장 없다는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어 어 이렇게 해 주구 어 그리고 어 에먼게런드 앞에서 좀 장 좀 어 어 좀 상대하 상대할 것 좀 좀 대세 상대하란 말이야 총이 없냐 어 어 어 어어 어어 좀 어어 이색 오 이렇게 해주고 비석은 어디 있을꼬 이게 문제일텐데 이건가 설마 이유있지 막았다 이게 막이냐고 내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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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한 얘기를 담고 있다 왠지 레이너 성우님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신거 같죠 심장구를 맡겼더니만은 어 그 외지 왜 왜 왜 여기 있던 그 뭐야 그 제주도민들이 어 외지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건 똑같은거니 어 그렇죠 그럴말도 하긴 하겠지 어 그로 인해서 어 적개심같은것도 생기고 의심들도 뭐 여러가지 어 어 다 내포 그곳이 다 예 퍼졌다 할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이런거에요 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? 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거야 오우쉣 빠져빠져빠져 일단 채로 먹어 오우쉣 이건 좀 너무 아픈데 진짜 아프거든요 오우 아오 이랄 야 리마스턴 구입 안했어요 아직 예약구매 같은거는 아직 안했어요 평가 보고나서